네, 먼저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입니다. 모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열심히 준비해서 붙였습니다. 새로운 어떤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레트로아, 복구풍 곡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수록곡들도 멤버 참여도도 높았고 고민이 많이 담긴 그런 앨범이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말 마지막 하루의 끝에서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 마음. 기대하겠습니다.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네. 분들이야 멀리서만 봐도 땅이십니다. 저희 샤이이죠. 샤이의 조경훈인가. 수고하셨습니다. SM, 타운, 더 스테이지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가 개봉을 하게 앞서서 저희들에게도 뜻깊은 또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꼭 오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미리 또 봤는데 거기에 대한 뭐랄까 보면서 막 또 차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골던디스크 어젠은 계속해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더욱더 열심히 무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촬영이 되겠습니다. 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줘. 하나, 둘, 셋. 마지막입니다. 샤이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